네 반갑습니다. 오픈시브 렉처 3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폴리라인과 필콘벡스폴리라는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폴리라인은 여러 점들을 연결시켜주는 함수입니다. 먼저 살펴보실 것이 폴리라인스라는 함수인데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파라미터에 폴스라고 하면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해주지 않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시작점과 끝점이 연결이 되지 않는 형태로 그려주고요. 폴리라인을 투르라고 하면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그런 라인을 그려주게 됩니다. 피프트에 있는 코드를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시습해보겠습니다. 네 폴리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STL의 벡터로 만들어가지고 푸시백을 이용해서 자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푸시백했습니다. 그 벡터를 맷으로 캐스팅하고 데이터 주소를 포인트의 주소로 다시 캐스팅해서 넣었습니다. 그것을 폴리라인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이 문법을 그냥 카피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갯수입니다. 저희가 나타낼 점의 갯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릴 폴리라인이 몇 개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폴리라인 쓰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폴리라인을 여러 개를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함수입니다. 한 개만 일단 한 번 그려보면요.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렸고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해서 잘 보이도록 네 그릴 수 있습니다. 네 폴리라인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컨투어 안에 있는 그 값을 클리어로 다 삭제한 다음에 다시 세 개의 자표를 푸시백을 했고요. 위에서 했던 것 같이 포인트에 포인트로 자표에 자표 자료형 구조체의 주소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pts에 넣어서 그 pts에 다시 또 주소죠. 좀 복잡합니다. 그걸로 이제 그렸습니다. 앞에서는 폴스 했기 때문에 이거는 true로 차이점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두껍게 그려보면 두 개의 폴리라인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두껍게 하고요. 이걸 클리어를 안 시키면 두 번째 폴리라인에서 첫 번째 자표들까지 모두 다 몽땅 다 그리게 되겠죠. 아 좀 헷갈리는데요. 일로 bgr 아 알지 아 bgr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폴리고니 폴리라인이고요. 두 번째 폴리라인이 처음 자표를 다 포함해서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게 됐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모양이네요. 이까지 그렸는데 true였기 때문에 시작점과 연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형태로 그리게 됐고요. 만약에 stl 벡터 사용이 좀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기존의 배열을 써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거의 예제인데요. 포인트로 2차음 배열을 미리 정적 할당이죠. 1x20으로 할당한 다음에 여기서의 단점은 푸시팩처럼 동적으로 여러 자표를 넣을 수가 없이 딱 고정으로 20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x20짜리로 배열을 선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표값을 이렇게 그 배열에다가 인덱스에다가 계속 입력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필폴리라고 되어있는데 폴리라인하고 파라미터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따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stl을 쓰지 않고 폴리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폴리라인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렸는데요 여기 네 번째 파라미터가 폴리라인을 몇 개 그릇지에 대한 갯수를 나타내는데 사실 이렇게 사용을 해야 폴리라인스를 잘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제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번 예제는 폴리라인 두 개를 한 번에 그리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포인트 그룹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있고 세 번째 파라미터 보면 각 폴리라인 그룹에 해당되는 점의 개수도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값을 가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했던 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폴리라인 그룹이고요. 이거는 두 번째 폴리라인 그룹입니다. 그거를 두 개 두 개이고 그거에 대한 주소를 나타내는 걸로 해서 여기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인트의 이차 배열로 해서 각각의 개수가 들어가고 요것들이 이제 두 개의 폴리라인이라고 2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폴리라인이 그린으로 그린 색상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두께를 좀 두껍게 해서 나타내 보면 네. 이렇게 첫 번째 폴리라인 두 번째 폴리라인이 이제 하나의 함수로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폴리라인을 그릴 때 유용을 유용하고요. 그런데 폴리라인 이게 저는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은 포문을 이용해서 그냥 포문으로 라인 함수를 써서 폴리라인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컨투어 점 사이즈 개수만큼 폴을 돌리는데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라인 함수를 써서요. IMG에다가 첫 번째 주소는 첫 번째 시작점은 컨투어 이제 I번째이고요. 두 번째 컨투어 선은 아이고 I 플러스 1만큼 선을 끊겠다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1까지 끄면 마지막 그 점이 끄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마지막 점까지 씻거라 라고 하면 폴리라인 하고 같은 효과로 그을 수 있습니다. 네. 그을 수가 있습니다. 네. 폴리라인 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필 콤백스 폴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배열 포인트 배열을 만들고 그 변수를 여기다가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써주고 색상을 써주면 이렇게 색상이 채워진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예제랑 같이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됐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넣은 배열은 4개인데 여기 카운트를 3개밖에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지막 거는 무시가 됩니다. 마지막 건 무시가 되고 그러면 이거를 오버 4개인데 5개라고 잘못 쓰게 되면 동작을 저는 에러가 뜰 줄 알았는데 지금 결과값 출력이 안 되고 있네요. 네. 아무튼 이 배열의 갯수와 똑같게 써줘야 됩니다. 잘못 적게 쓰는 건 괜찮은데 많이 쓰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